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을 일전에 첫 번째로 원문주의 번역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귀한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 너무나 귀하여 한 번에 걸쳐서 보내드리려고 했으나 두 번에 걸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천상천하의 만앙의 왕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즉 예수님과는 결코 떨어져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우신지를 정확하니 알고 예수님께 설복을 당하여 확신을 갖고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가 받을 천상천하의 가장 정기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진 즉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전기한 축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천상천하의 만앙의 왕이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인 인간, 사망의 인간, 지옥 자체를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축복이었습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진 사건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사역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일은 본론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로시되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귀한 말씀에서 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컬어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상천하의 최고의 축복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과 전제가 되는 믿음의 천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유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옵을 이을지 아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파울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 또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 또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만이 독생자로서 가지고 있던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우리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또와 함께한 후사 즉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천하의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그리 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 천상천에서 가장 존귀한 칭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칭호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귀한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칭호를 우리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하사받음으로써 우리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정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맞는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소유하게 되어진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의 생명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생명은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것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두심으로써 우리 또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으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본질의 생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만물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소유하는 소유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너희는 그리또의 것이오. 그리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만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상자나의 만물 소유권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 중에서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만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만물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세계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만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될 공간적인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21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또 내가 봄에 거루간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내가 들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그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천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네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옵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귀한 보이지 않는 유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살면서 몇 평의 땅과 건물과 현금 등 즉 보이는 재화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느니 서로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유주가 아닌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보이는 만물 중에서 잠시 자신들의 분량에 따라 사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소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상천하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실 소유주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국가에 의존하여 주님의 소유라고 등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소유를 모두 다 인간들이 사용하도록 지금까지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황제이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금 12장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만물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지를 천상천하의 만앙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소유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눈으로 말씀 안에서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아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히되 날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히고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성하기와 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의 얼굴을 볼터이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피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축복 특권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소유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특권 청구권과 네 번째 특권 통치권을 살펴보므로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도록 우리에게도 은혜 나려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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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